사랑하는 송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그 송서의 현장을 가장 은혜롭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권혁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그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 교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저희 프로에 이렇게 여러 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열두지파를 탐사하는 이 송서의 땅 작업이 막바지로 이렇게 오면서 참 이 얼마 안 남은 귀한 시간을 어떻게 은혜롭게 보낼까 생각 속에서 참 언제든지 참석할 때마다 타의 추종을 이렇게 불허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현장감에서 어떨 때는 아아 할 만큼 그런 좋은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시청자들은 잊지 않고 얼마나 많이 우리 권 교수님이 오셨으면 하고 요청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의 요청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권 교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오시게 돼서 시청자들 앞에 쓴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권 교수님 열두지파 탐사에 여러 번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방향의 말씀을 해 주실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런 또 호응이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현지 이스라엘에서 생활했던 경험도 있고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두지파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또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을 열두지파가 받은 건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행적을 실증적으로 풀어주실 전문가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기대도 되면서 제 마음도 든든합니다 이제 열두지파의 성읍 중에서 오늘 만나보실 곳은 문하세지파의 성읍 거라사입니다 요단강 동편 갈릴리바다 남단에서 동남쪽으로 약 56km를 가면 문하세지파의 성읍 거라사가 나온다 거라사의 수호여신이라 불리는 아레미 신전을 비롯해 지금도 수많은 이방신전이 남아있는 이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는데 길이가 260m, 폭이 80m에 이르는 대형 경마장과 개선문도 남아있어 신약시대 당시 이곳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때 시대에 썼던 그 기초나 아니면 벽에 이렇게 달았던 그런 돌 저기 보니까 돌을 쌌던 그런 돌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다 깎인 자리가 있고 또 맞춘 자리가 있는 걸 보니까 그때 썼던 건축물인 것 같은데요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의 하나로 손꼽힌 이곳 거라사에서 예수님은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귀신을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갈릴리바다로 뛰어들어 죽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여러분은 지금 문하세지파의 성업 거라사를 보셨습니다 거라사 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거라사 지역을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교수님 문하세지파의 지역에 있던 성업 거라사는 또 어떤 곳인지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들이 보면서 나도 한번 가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면 또 유심히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기 전에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정확하게 거라사가 아닙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라사라고 하는 성업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지의 서쪽에는 그 유명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옆에 해안평야지대가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오면 중앙산악지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높은 지역이 되고 또 더 동쪽으로 오면 요단강이 지나가고 있는 요단계곡이 있습니다 요단지구대라고 하죠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고원지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제라시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 곳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갈릴리바다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지역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로 추정되는 곳은 지금 제라시라고 하는 곳인데 갈릴리바다에서 한 20km 정도 남쪽에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의 이름으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홍 교수님 좀 색다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들이 저에게 이런 물음을 와요 갈릴리바다가 동서남북으로 몇 킬로나 되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해드리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께서 역시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리바다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동차로 돌면 한 시간 정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남북쪽으로 제일 긴 거리를 계산하면 한 21km 정도 되고요 동서로 제일 넓은 곳을 보면 한 11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은데 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권지수님 이렇게 거라사 지역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말하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시대의 지역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성경 역사로 보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겼던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는 바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아람 지역에 주로 소속이 돼 있었던 곳이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신약시대에는 이곳이 대가벌리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곳이 됐는데 그런 점은 2000마리의 돼지대를 사육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가장 신성시 여겼는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불결한 동물로 여겼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은 거라사 청년은 헬라 청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거라사로 이렇게 가시게 된 어떤 동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홍 교수님 네 이것도 역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본부로 삼으시던 곳이 가보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근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주 활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이런 지역들을 배를 이용하셔서 손쉽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 성경시대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가벌리 중에 하나인 그 시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큰 마을이었고 또 지금은 고고학자들만 알지만 그 마을에 전용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또 이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복음 증가로 자주 다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 교수님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자기가 누구임을 고백하고 귀신 예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했던 까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레극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개명 가운데 제1개명이 잘 아시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신들은 신들이라기보다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귀는 그런 영적 존재들의 하나라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며 자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마귀에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양상들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마귀들은 비인격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속이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마귀고 인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정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어떤 속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 교수님 귀신들의 역사는 과거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참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알렐루야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마귀보다 더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접근도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본세가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그저 자신있게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있는 성도로서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지파의 또 다른 성읍 함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 이르비드에서 남서쪽으로 6km를 달리면 문화지파의 성읍 함이 나온다 현재 지명 역시 함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이 마을의 조그만 언덕 테라멘은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와 로마시대 성터가 남아있다 구약시대의 엘라망 그돌라우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4개국의 연합군이 자신들을 배반한 가나한 도시국가들을 징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함은 이들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던 바산의 한 도시국가였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문화재지파의 성읍 함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홍교수님 문화재지파의 성읍 함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셔야 또 시청자들이 보고 어느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함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온 지명을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는데요 이 함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찾았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도 함이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이름을 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지도를 보면서 아 바로 이 마을만 찾아가면 되는구나 하고 아주 기쁨으로 찾아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과 요르단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6, 7km 정도 동쪽으로 오면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이 마을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거든요 제가 그곳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온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고대부터 사람들이 살던 고대 마을 흔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테헬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그날 좀 촉박해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어느 곳이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가 그 마을 속에서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 벌써 제가 마을 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테헬함을 물어보니까 빨리 알아듣고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유적지들을 다 안내해 줘가지고 아주 지도에서도 쉽게 찾았지만은 또 그곳에 가서도 전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성경시대의 테헬함을 찾았던 그러한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지순례 가서 잘 연결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누가 잘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느냐 그 만남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 교수님 이렇게 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 권 교수님께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구약시대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4개국 연합군이 가나한 땅을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길러하 지역에 속해 있던 함을 이 연합군들이 이제 점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이 연합군들이 나중에 소동고무라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사로잡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온다고 하는 그 사건과 연결된 그런 역사적 일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 교수님 아브라함이 노솔이 이렇게 구해오는 전쟁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318명의 사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사병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죠 그래서 거의 오늘날 담에서 가까운 호바까지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함께 모든 사로잡혀갔던 포로들을 잡아 되돌려오는 그런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권 교수님 이런 전쟁 중에 보인 아브라함의 태도 사실 자기 조카 노솔을 위해서 사실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도시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오늘날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사병을 거느리고 갔고 상대방은 연합군입니다 정기군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건 모험인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 하는 믿음으로 갔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왕 밀기세댁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소득 가운데 10분의 1 소위 11조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 언급입니다 그 11조를 밀기세에게 바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많은 난관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선안에 있다고 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평상시 318명의 사병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상시 기회가 있는 대로 영적인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은혜가 되네요 참 우리에게도 오늘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훈련이 중요하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절대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꼭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뜨겁게 스스로 강조하면서 또 준비가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소하면서도 지나가면 안 되고 꼭 들어야 할 꼭 알아야 할 이런 그 지역 그리고 신학적 해석 보금적 이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들을 그냥 지나갔으면 그 주옥 같은 이런 참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싶으면서 참 이 프로가 땅에 깊이 묻힌 보석을 캐내서 깨끗하게 닦아서 아마 손안에 쥐어주는 이런 좋은 프로가 아닌가 싶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방청객들이 또 그래도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도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일이 성경에 나온 그 장소들 지명들이 오늘날 어느 곳에 해당되는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경시대의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시지만 예루살렘, 요리고, 부엘셰바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 지역에 오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요르단 지역에 오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함 그다음에 또 메드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름들이 세상 역사에도 기득된 것을 보면 너무 신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함 같은 경우는요 이집트의 룩소에 있는 카르낙신전에 있는 투트모스의 3세라고 하는 사람의 정복도시 목록에도 비슷한 발음으로 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다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소돔왕 때문에 부자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부욕해하는 자다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 갖고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라사 지역과 그 함 지역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컸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도 컸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아주 지리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좋은 말씀 아주 만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라사 기억하면 예수와 귀신 들린 자의 만남을 우리는 얼른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앞에 귀신은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는 자기 고백을 하며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바로 귀신은 예수 앞에서만 압도당하여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귀신들여 눈물고 벙어리된 자 예수님이 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주신 양심이 화인마저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믿음에서 끌어내기도 합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수없는 육체적으로 인간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쫓아주러 왔다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쫓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몰아내면서 여러분들은 귀신의 악한 손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 땅을 바라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 그 사병을 데리고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힘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영들 악한 역사 악한 조건이 역사할 때 그를 몰아낼 강력한 심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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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